e-c-l-i-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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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로 할 때 보통은 일식, 월식 할 때 e-c-l-i-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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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잃는다. 퇴색하다. 가리다. 빛을 잃게 만들다. 보통은 Eclipse는 일식, 월식 할 때 Eclipse. I의 강세가 있어요. Eclipse. 내용을 같이 보면은 Lunar Eclipse occurs when the earth passes between the sun and the full moon so that the earth's shadow is cast on the moon. Eclipse mode. Lunar Eclipse. 월식, solo Eclipse. 일식 할 때 Lunar Eclipse. 월식. 월식은 발생한다. 무엇 할 때? The earth passes. 지구가 지나간다. 지구가 지나가는데 Between A and B. 태양하고 태양과 full moon. full moon. 보름달이죠. 가득 찬 보름달과 태양 사이에 태양 사이에 지구가 지나가게 될 때 지구가 지나가게 될 때 Lunar Eclipse. 월식이 발생한다. So that. 그래서 Earth's shadow. 지구의 shadow. 그림자가 cast. 드리워지게 되다. 지구의 그림자 cast. 드리워지게 되는데 On the moon. 태양의 cast. 드리워지다. 태양의 cast. 드리워지게 된다. This darkens the moon for the duration of the eclipse. 이것이 darken. darken니까 어둡게 하다. 어둡게 하는데 달을 어둡게 한다. 달을 어둡게 하는데 무엇을 하는지 Duration. Duration은 지속되는 동안에 Declipse. 아까 Lunar Eclipse 이랬는데 월식. Eclipse 현상이 나타나는 월식. Eclipse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지속. 지속하는 시간 동안에 이것이 어둡게 한다. 달을 어둡게 한다. Solar Eclipse occurs. 일식이죠. 태양. 태양. 일식이 발생하는데 무엇을 할 때. When a new moon passes directly. 무엇을 할 때 새로운 달이 지나간다. 새로운 달이 지나가는데 직접적으로 지나간다. 직접 지나가는데 Between the earth and the sun. 지구와 태양 사이에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직접적으로 지나가게 될 때 발생한다. Solar Eclipse is said to be total or partial depending on whether the observer is in the Umbra. U-M-B-R-A. Umbra는 원래 본 그림자. 본영. 한자말로 그림자형자죠. Umbra. 본영. 깜깜하게 그림자가 비춰주는 빛을 전혀 받지 못해서 본 그림자. 본영이고. P-E-N-U-M-B-R-A 돼있죠. 분남브로. U의 강사가 있어요. 분남브로. 분남브로는 우리말로 반 그림자. 그늘이 반만 생기는 거예요. 반 그림자. 반 그늘. 반 그림자. 반 그늘. 자 그럼 이제 앞에부터 다시 내용을 보면은 Solar Eclipse is said. 일식. 일식은 뭐라고 말해지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지냐면 total 계기일식 그러죠. 전체죠. 계기일식이 있고 또 부분일식이 있어요. 계기일식이고 부분적으로 일식이 있고 전체가 있는. 전체 계기일식이 있다라고 말하여 줍니다. Depending on. 무엇에 따라서. 무엇에 의존해서. 무엇에 따라서냐. Whether the observer is in the Umbra or P-E-N-U-M-B-R. 무엇에 의존해. Whether. whether.는 인지 아닌지. whether.는 여기서는 문법으로 얘기할 때는 원이 이제 전치사고. whether.이하가 전치사원의 전체 목적어. 명사자래요. 명사자래요. whether.이하에 의존해서. 이게 없죠. 관찰자가. Ambre. Ambre는 아까 우리말로 얘기하면서 본 그림자. 본영. 또는 빛을 전혀 받지 못해서 깜깜하게 나타내는 그림자. 본영이냐. 또는 Pnamb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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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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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가 있다 그랬어요. number of the moon's shadow 반 그늘 반 그림자 달의 shadow 그늘에서 반 그림자에 있느냐 관찰자의 여부에 따라서 total 또는 partial 이란 단어를 써서 일식을 얘기하는 거죠. 자 밑에 그림을 보면 lunar eclipse, solar eclipse 자 그 lunar eclipse에서 월식이니까 sun 그 다음에 moon's orbit, orbit은 궤도에요. 달의 궤도 달이 있고 그 다음에 sunlight, 햇빛이 비치죠 햇빛이 비치고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지구가 있고 the umbrella, 본영이라고 했죠 그림자 본 그림자 그 다음에 penumbra, penumbra는 반 그늘 반 그림자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 밑에 solar eclipse solar eclipse 태양의 일식 일식인데 solar는 햇빛이 있고 moon, 달이 있고 undomber undomber는 본 그림자 라고 했어요 번영 up 지구가 있고 허남부로, 허남부로는 반그늘, 반그림자 그 그림하고 그렇게 Eclipse 일식, 월식 할 때 월식 Lunars, Eclipse, Solar, Eclipse 해서 종료합니다